20km 도로 막지 않는 자들 단속하는 데 난 도울락하지 마라 고닥고닥 천천히 갑서 인맥도 많고 호솔 식당 졸압구나 야 눈이 막 꼬마 점심 깨쾌 기선 눈 호솔 붙였단 가게 왔음 면접? 호솔 식당 110km 과속 단속하는 데 오다 유통 괜찮지? 네 유통은 어차피 그거잖아요 형님도 뭐 보험 딱 가입하면 그 유지만 시켜주면 되잖아 계속 낼 수 있게 케어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식당들이 그냥 알아서 장사를 해주면 좋지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